자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겨울풀입니다 양콩입니다 대국수입니다 백마입니다 1%입니다 자 기현정사 울퉁바이 겨울빛님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입니다 이바이크 이렇게 쉽게 되나요? 야 이건? 땡이죠? 자 간만에 나오신 땅콩님 그동안 살이 많이 쪘어요 땡입니다 자 따시님 연습벌레 따시님 어 어 이 코스 연구를 좀 아아 별빛님 이바이크 저 바이크 저 바이크가 안될 땐 안되요 상큼미션이에요 여기가 어 좋습니다 아 그냥 밀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잘 살려요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어려운 미션이에요 사실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막 밀고 올라갑니다 이건 성공하면 또 전기빨이라고 또 또 거기서 걸리나요? 하하하하 전기자전거가 무게가 있어서 코너링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알았어요 알았어 방영을 바빴어 아잇 자 에스쿠스 어 잘 꺾었어요 어 저거 뭐죠?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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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 좋아요 아 상당히 오늘 미끄러운데 가벼압게 성공을 해버리는 따시님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백마님도 이제 여기까지 꺼 찜이야 똥말입니다 하하하하 땅콩님 자 내려와서 자 조향으로도 돼요 하하하하 카스님 좋아요 잘 꺾었어요 아 아 여기서 제우 스님 어 그냥 조향으로 백마님 오늘 컨디션 안좋구요 땅콩 선수 밑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어 호핑이 돼요 반만에 나왔는데 아 이쪽은 아 이쪽은 아니야 아 이거 이쪽은 아니야 우리 이쪽은 못들려 하하 카스님 흔들렸어요 지우스님 자 밑으로 내려오구요 좋아요 각은 좋아요 하하하하 오늘 그닥 몸상태가 좋지 않은 백마님 백마님 땅콩님 살려야되요 앞바퀴 더비투르 안돼 안돼 갓슨님 아 저렇게 너무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자 오늘 주님을 많이 섬기셔서 살짝 몸상태가 안좋으신 백마님 여기까진 좋아요 어떻게 할건가요 어떻게 할건가요 하하하하 왼쪽으로 호핑이 잘 안되네 하하하하 우측으로 좀 바로 꺾어요 아이고 아이고 뒷바퀴 났네 다시 천천히 산템포 죽이구요 그렇지요 좋아요 아이제 뒷바퀴 아 아니엉 column 님 장마선수 장마선수 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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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상태 아주 나빠요 이번에 좋아요 아! 바퀴에 딱 이게 다 버리네 장마님 이번에는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아...이걸 꺾을 수가 없어 아...이걸 꺾을 수가 없어 파티님 바로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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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많이 갔어요 체크바위 도전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바위가 쪼개진 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별빛님 이 바이크 도전합니다 이 바이크는 너무 쉽게 해서 전기빨이에요 자... 장마님 장마님은 그냥 저 바이크에요 아이고... 이 바이크는 아주 쉽게 해버렸어요 현대사회는 장비빨이죠 사실 자... 장마님 과감해야 돼요 아... 과감해지 마세요 현대사회는 이제 방탄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장마님 이번엔... 연결로 퓨? 시작! 실력이 좋아요 아니... 아직 이제는 상급이에요 백마 서서 오늘 좀... 똥마 기분이 좀 드는... 그런 날인데... 깐물 자 백만님 과감해야죠 그렇죠 코너를 여기가 병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건 다 먹는 백만님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멈축거리면 안 돼요 없어요 제 생각엔 처음 도전하는 것 같은데 제우 스님 한마디 나오신 제우 스님 좋아요 과감하면 돼요 아 멈칫 멈칫했어요 카스님 열정이 대단하세요 이게 병사가 좀 있어요 과감하게 많이 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철조망 다 와서 저거를 묶어놨어 아 날이 많이 건조해요 먼지 봐 우리 눈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눈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런 날이 많이 있는 거죠 바로 바라본 영상으로 우리도 많이 볼랜 잘 안 오지 내용은 멈축 내가 더 잘 안 오지 한참이나? 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우리 애기가 어려워요 자기보다서 자 누가 못내려나 씩습니다 다시님 성공 당마 선수 불안해요 불안해요 성공 성공 바로 꺾어야 돼요 다와서 꺾으면 늦어요 잘하시네 다음에 내려올 수 있어요